오늘의 코인 수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수요일에 범타임즈 대표님 모셔보고요. 오늘보다 상세한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대표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네, 잘 지냈습니다. 서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크립토 윈터가 끝난 거냐? 아니면 최근에 3만 불 했다가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맞아요. 그래서 더 하락하는 거냐? 지금 상당히 얘기들이 많고 뭔가 기로에 있는 느낌이 드는 시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 떨어진 이유를 굳이 꼽자면 연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곧 동결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또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런 영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쯤에 한 번쯤은 꼭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오늘 준비를 해봤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기존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쪽에 대해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주변이나 이런 것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들려드릴 이야기가 또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투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느 정도의 가치관을 세우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오늘의 주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위한 조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가졌었던 시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즌에서는 그래도 10만 달러까지 가겠어라는 의문들이 시장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후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도달했을 때 오늘 이 프로그램을 또 돌려보신다면 여러분들 감회가 새로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지 글이다라고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 많잖아요. 저희가 성지 방송이 또 될 수도 있겠어요, 대표님? 네, 오늘 방송이 성지가 성지 술래에 올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잘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시작을 최근에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10만 불 갈 거다, 올해 중에 5만 불 갈 거다, 2배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헤드라인들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 보시면 암호화폐 3차 붐이 온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내년 반간기를 앞두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곧 2배를 간다, 각종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부자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어사키도 계속 한 번씩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전망 목표가는 10만 달러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최근에 얘기는 금, 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 달러는 못 믿는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스탠더 차트에서도 내년 말까지 10만 불 간다,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언제까지 10만 불이 간다, 올해 두 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 10만 불이 진짜 가려면 10만 불 가는 게 중요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만 불 가는 것보다 10만 불을 얼마에서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시점에 낙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을 한 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도 최근에 얘기를 했던 건데 10만 불이 됐든 빨리 5만 불이 됐든 두 배가 됐든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요소로 5가지를 뽑았는데 그나마 영향이 좀 적은 것들 순으로, 더 큰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지지 지난주였나요? 이더림 샤펠라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안 좋은 얘기, 이런저런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샤펠라 업그레이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도 이벤트가 끝난 얘기니까 5가지 중에 하나는 완료가 된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 4월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반감기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미 반감기 영향권 내에 들어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거죠 각국 규제 혹은 제도권 편입 관련된 내용들인데 최근에 유럽 미카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유예 기간 후에 실제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제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의미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늘 관심을 쏟고 있는 리플 소송이 있고 지금 또 SEC, 미국의 규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좋은 점으로는 지금 홍콩에서 라이센스를 도입하기로 해서 중국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지금 1년 동안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하나 둘 드러나면서 은행들이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고 지금 당장에는 상업 부동산 대출 리스크 때문에 앞으로도 더 은행 위기가 닥힐 수 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불신, 전통금융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갖고 이게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하나 있고 그래도 어쨌든 여러 저러 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준의 금리 정책이겠죠 언제 도비시 피봇을 하느냐 언제 동결을 하고 언제 다시 금리가 떨어지느냐 이런 다섯 가지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짧게는 1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다섯 가지 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까요? 지금 다섯 가지 요인들은 이런 거죠 가격이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면 오른다 그래서 전망들이 10만 불까지 오를 것이다 두 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모습은 그겁니다 얼마나 오르냐 보다 사실 지금 모든 자연법칙, 물리법칙, 경제법칙 생각했을 때 오르면 떨어지게 돼 있죠 10만 불까지 가는 건 좋은데 10만 불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얼마에 떨어져서 멈출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팔아폭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적정 물론 상당히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적정 시장 가치 시장에서 매기는 가치가 5만 불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만 불까지 올라갔다가 5만 불까지 떨어지는 게 더 좋은 상황이냐 아니면 한 6만 불까지만 올라갔다가 5만 불에서 멈추는 게 좋은 상황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10만 불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10만 불에 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손실을 크게 보신 투자자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변동폭이 훨씬 큰 거니까요 그렇죠. 누군가는 10만 불이 만약에 단기 고점으로 10만 불에 찍혔다면 그 부분은 손실을 보는 분인데 그렇게 만약에 5만 불까지 떨어졌을 때 손실 폭이 엄청 클 테고 그러니까 10만 불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게 비트코인의 가치, 내재 가치가 얼만큼 인정을 받아서 10만 불까지 올라갔느냐 아니면 포모에 의해서 포모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포모에 의해서 올라간 금액이 맞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모에 대해서 유입이 그냥 되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막차라도 타야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급하게 올라왔다가 손실을 보면 시장을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시장,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든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분들만 투자 시장에 제발 들어와줘라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죠 가격, 만약에 실체가 있고 이렇다면 이렇게까지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시장은 이제 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포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단기 투자, 또 인생 역전 이런 단어보다는 뭔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셔라 관심을 갖고 들어와야 제가 어제도 사실은 퍼즈님이 출연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출연 끝나고 저희가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 코인 전문가로서 너무 힘드시대요 그 이유가 코인에 관한 안 좋은 인식들 때문인데 그것이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하도 사기를 많이 치고 하도 나쁜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인 시장 자체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일단 이 암호화폐, 코인이라는 것에 관한 선입견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 그게 딱 이 암호화폐 이미지다 보니까 사실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도 해봤거든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대표님 그래서 맞습니다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고 성장을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끼리 만약에 시장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그중에 사기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단기 차익을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속에서 가격이 올랐다 떨어지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맞아요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한 비트코인을 접해본 사람 한 2, 3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모수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더 들어오는 사람이 커져서 2, 3억 명밖에 안 되는 게 5억 명, 10억 명, 20억 명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우리끼리 싸움 그들만의 리그 미그가 되면 2, 3억 명 내에서 10만 부를 가든 20만 부를 가든 그건 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신규 유입을 이제 코리니들을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오게 해서 더 믿음을 갚게 또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규 유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많이 물어봅니다 투자는 하는데 왜 비트코인 투자는 하지 않느냐 그래서 딱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맥락도 일맥상통할 것 같기도 한데 몰라서 어려워서 무서워서 무서워서 세 번째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주면 이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코인 초보들이 이제 시장 진입하고 이탈하는 과정을 크게 여섯 가지로 보면은 이제 어려워서 물어보죠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대부분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조금씩 조금씩 사모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성에 안 차죠 그 사람들한테 난 당장 100배를 해야 되는데 언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한 것 중에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추천하는 순간에는 이미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죠 반응성이 높고 근데 이걸 추천 안 하고 싶어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치트키 질문이 있습니다 너 혼자 돈 벌 거냐 같이 벌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추천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어려움도 있고 너 혼자 돈 버냐 돈 못 벌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지인분들이 너무 하시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천을 하게 되고 그분들은 아무 묻지마 투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에도 그냥 손실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결국 인식은 무서운 곳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해봤는데 별로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해봤는데 진짜 투기판이더라 도박판이더라 이런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신규입이 안 늘고 계속 혹시나 또 우리끼들끼리 싸움으로 남는 그들만의 리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분들을 최대한 시장에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막 어려운 내용보다 투자 원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보다 블록체인이 어떻고 분산 원장이 이런 것보다 코인 투자 처음 진입할 때 일단 시드머니부터 다 잃어도 되는 정도 시작해서 또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이제 그 비트코인 그 시드머니 중에서도 9대 1로 나누고 또 그 9대 1 중에서 1은 1 가지고 인생 역전을 노려보는 거예요 1 가지고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위험한 것도 해보고 이러면서 전혀 이제 부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계속 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거죠 이러면은 잃더라도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하는 거죠 잃지 않는다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투자 시장에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 반성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코인이 좋고 어떤 정보가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100번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특히 이제 퍼즈닝 같은 분들 또 나름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될 게 기존의 내러티브들 있죠 비트코인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겁니다 이제 암호화폐가 그리고 이제 화폐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폐가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게 살짝 사그라드니까 사실 화폐는 대체가 안 되고 금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골드입니다 이런 내러티브가 나오기도 했고 최근엔 또 그거죠 은행도 못 믿겠죠 역시 블록체인이라니까 이런 이제 내러티브로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는데 사실 내러티브 뜻은 이거죠 이야기 서사 배경 이런 건데 스토리텔링 같은 거요 그렇죠 스토리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짬뽕 짜장면 고민할 때도 엄청나게 늘 고민을 하는데 지금 내 돈을 투자하는 순간인데 이 정도 이야기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심어주기에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도 알기 쉬운 단어 알기 쉬운 논리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친절하게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오늘의 코인도 마찬가지 각 전문가들 회사들 마찬가지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배속되면 10만 불 20만 불 갈 수 있을 것이다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돕는 것은 새로운 신규 자금의 유입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규 투자자들을 투계 세력으로 만들지 않고 진정한 펀더멘탈로 이 시장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투자자분들과 전문가님들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강력한 논리를 토대로 친절한 설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도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기본적인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들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